안녕하세요. 오늘은 USA Today에서 전하는 2024년 최고의 부동산 시장, 10곳에 대한 예측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동안 지속적인 재고 부족과 높은 모기지 금리로 많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고조된 금리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주택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 85%가 팬데믹 시대에 낮은 이자율에 고정되어 있어서 10월에 기존 주택 매출이 작년 대비 15% 하락했음은 놀랍지 않습니다. 주택 재고 또한 동일 기간에 6%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10월 말에 거의 7.8%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이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마침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시장이 다가오는 해에 주택 매출과 목록 가격에 가장 강력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까? 주택, 모기지 금리가 하락 중 집 사는 것이 좋은 시기? 올해의 최상위 10개 메트로 지역 중 5개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주 전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리엘터점컴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에 약 13.1%의 평균 매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대 주택 목록에서 다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1%의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나머지 5개의 시장은 전국 중앙 주택 가격 대비 상대적인 가격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리엘터점컴의 수석 경제학자 다니엘 헤일든 경제성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보이는 요즘 주택 구매자들은 아직도 낮은 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라며 비교적 비싼 시장에서도 모기지 금리가 최종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역사적으로 낮은 매출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기지 없는 소유주 비율 상승. 중서부 및 북동부주에 있는 상위시장은 모기지 없는 주택 가격이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을 포함하여 더 경제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모기지가 없는 주택 소유주 비율이 37.9%로 그들을 높은 이자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지역의 지역경제는 교육, 보건 및 제조업을 토대로 하며 예상되는 취업률이 2024년 말에 추정 국가 평균치인 4.2% 아래로 유지되도록 충분한 직장 증가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교육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매력적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이중석. 흥미로운 점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5개 도시가 2024년 주택시장 최상위 10개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베이 에어리어나 북부 캘리포니아의 메트로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록에서 상위 5개의 캘리포니아 메트로 지역은 악스나워드, 샌디에이고, 리버사이, 베이커즈필드 및 로스앤젤러스입니다. 이 지역은 2024년에 13%의 평균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100대 캘리포니아 메트로 지역에서는 평균 4%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상위 캘리포니아 메트로 지역은 여전히 2023년에 낮은 매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수치와 일치하여, 이 지역에서의 매출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평범한 팬데믹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20%에서 35%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최상위 주택시장과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1. 오아이오즈 톨레도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20만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22.3% 2. 캘리포니아 옥스나드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103만 7천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21.3% 3. 뉴욕 로체스터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23만 9천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6.6% 4. 샌디에이고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99만 5천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6.3% 5.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다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58만 5천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5.8% 6. 캘리포니아 베이커스 필드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38만 5천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5.7% 7. 메사추세츠 스프린 필드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35만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4.7% 8. 메사추세츠 주 우스터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47만 5천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3.9% 9. 미시간 그랜드 레피제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39만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3.3% 10. 로스앤젤레스 2023년 11월 중간 주택 가격 115만 달러 2024년 총 매출 및 가격 예상 변화 플러스 12.7% 이상은 2024년 미국 내 최고의 부동산 시장 10곳에 대한 통계적 예측일 뿐이며 실제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려해 볼 만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비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비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비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